살릴 수 있으면 나 뭐든지 다 알 수 있어. 네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!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어! 널 살릴 수 있다는데! 네가 안 사라진다는데! 그런다고 목숨을 내놓으면 그 다음엔 김단 너까지 이러면 나 왜 이렇게 살아! 내가 어떻게 살아! 단아! 단아 나 여기있어! 응! 괜찮아! 제발 제발 제발! 죽지마! 나 때문에 더까지 죽지마! 다 나 다 나 다 나 Plot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